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em 영촌이 영예이자 성명호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너무 훌륭한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소니 명예이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또 명예이장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이만기 후보님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떠나서 우리 염촌지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접촉을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염촌지 명예이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늘 가슴 속에는 염촌지를 생각하고 가슴을 두고두고 새겨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각하시길 진심으로 기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머리 숙여 잘하고 싶은 마음 전신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염촌지 주민이 한마음 한끝이 되는 게 제가 말한 공약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그 공약을 어만큼 실천하는지 겪고자 해주시고 또 지켜봐주시고 여기 있는 참모진과 함께 열심히 한번 염촌지를 위해서 애쓰다는 말씀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전하고 다시 한번 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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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 누가 당선했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제가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가 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마을 잔치. 저는 고향 같아요. 저희 고향은 너무나 많이 저희를 챙겨주시고 먹여주신 주민들이 많아서 어머님 아버님을 다시 새롭게 든 기분이라 감사합니다. 뭐 이게 아니고 또 아이고 시장 쓰고 나가야 돼. 솔직히 속상같이. 속상같이.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다는 게 좀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만규 후보님. 진짜 서운합니다.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요. 힘내세요.